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두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 현 북부에서 오전 5시 2분에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2.3이고, 드론의 깊이는 10km입니다. 와카야마는 최근 4번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간사이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도와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5명이 사망하였고, 238명이 부상을 당한 내륙 직화형 지진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오사카에 계시다가 지진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길거리에서 자전거들이 넘어져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눈여겨보시다가 지진을 경험하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오사카 지진은 2018년 6월 18일에 오사카의 히라가타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5.5였고, 진원의 깊이는 10.3km였습니다. 하루 뒤인 6월 19일에도 오사카의 내야가와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였고요. 이 지진은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북마리아나에서 6월 6일에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의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면, 오사카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계속 지진이 났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2018년도의 오사카의 강진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나의 법칙에 의해서 최근의 지진사항을 보시면, 지금 마리아나에서 5월 3일 지진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4월 말부터 지금 서칭을 했는데, 5월 3일 계속 마리아나에서 올라오죠. 4월 28일 이즈에서도 지진이 있죠. 그러면서 이즈 마리아나 화산섬 이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북마리아나 또 있죠. 4월 29일, 28일, 29일 하면서 지금 이즈 제도를 해가지고, 최근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 8일 이즈에 4.7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바운더리, 이 마리아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일본의 수도권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지진은 미나미도옥구,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현의 강진을 불러올러올 확률이 높고,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지진은 일본의 수도권, 간사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강진을 불러올 확률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와카야마 향 북부의 지진은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지진이 일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과거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치치지마, 여기는 오가사와라 제도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3.9의 지진이 5월 3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의 지진들은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의 수도권을 치드라라는 거죠. 오가사와라에서의 지진이 5월 3일 날 치치지마에서 이 아버지의 섬 근위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러나서 5월 3일 이후에 또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5월 6일 날 기이수도에서 말씀드렸죠. 기이수도 같은 경우는 이 도쿠시마 이 도쿠시마, 이 시코쿠섬의 도쿠시마와 이 와카야마, 와카야마 현, 오사카 이 사이에 있는 해업입니다. 이 해업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것은 또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난가의 트러프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고치원이 있고요. 여기 바로 이 고치원이 여기 이 시코쿠섬의 고치원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이 난가의 트러프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난가의 트러프에 대해 폭발을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5월 6일 날 여기에서 이곳 이 기타시쿠쿠의 카카오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에이메현에는 말씀드렸죠. 이카타 원전이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또 구마모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큐슈의 여기 미야자키 현이 북부에서 지진이 나섰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큐슈의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 옆에 이 오이타 현을 칠 수도 있습니다. 북동진에서 오이타 현을 쳐가지고 에이메현에 있는 이 카타 원전을 크게 폭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이 기수도에 결국 이 간사이 지역의 지진이 지진의 위험성을 굉장히 지금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오사카를 보는 겁니다. 과거 2018년도에 오사카의 지진이 매우 현 2021년 5월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 오사카의 지진은 여기 보시면은 기수도에서 또 한 번 지진이 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기수도에서 또 나왔죠. 8시 5월 6일 8시 9분에요. 3.2의 지진이 또 나왔죠. 또 와카야마 오사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오후 1시 1시 32분에 여기서 나왔죠. 그게 이제 8시 9분에 또 여기서 또 바로 또 오사카 와카야마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진이 하찌조지마,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찌조지마에서 또 지진이 납니다. 이 하찌조지마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일본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마리아나 라인에 의해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찌조지마를 또 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즈오시마에서도 계속 지진이 났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도쿄도가 이 도쿄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하찌조지마의 이 이즈제도의 하찌조지마를 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와카야마에서도 지진이 난 것입니다. 여기 간사이 지역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수도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가 난 것처럼 오사카를 굉장히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6월 18일하고 19일 날 오사카에서 지진이 강지나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듯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4개월 뒤에 또 오사카의 간사이 지역에서도 지진이 납니다. 이 간사이 지역에서의 지진이 나는데 근데 이 간사이 지역에서의 이 지진 이 지진의 발생을 또 지나보면 역시 또 마리아나 법칙이 있습니다. 보면은 10월에 4개월 뒤에 또 10월에 일본의 주변에 보면은 또 마리아나가 움직이죠. 10월 26일 보시면은 또 마리아나 10월 19일 화산섬 10월 21일 치치지마 똑같죠? 치치지마에서 10월 17일 똑같습니다. 하치조지마 10월 19일 그리고 나서 이제 간사이에서 10월 27일을 치기 간사이 지역을 치는데 10월 27일 보면은 역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치치지마에서 똑같이 5월 3일 났지 않습니까? 그쵸? 5월 3일 치치지마 나고서 계속해서 기기수도 나오면서 하치조지마를 치고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치치지마 하치조지마 친 것이 2018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간사이의 지진이 똑같이 치치지마 여기 치치지마 보시죠? 똑같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따라서 우리는 그 오사카 간사이 좀 더 범위를 크게 하자면 간사이 전체 지역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이 3개 지역에서 강진이 곧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